수정찾는건가? 그냥 숨어있는건가? 아 너무 무서워해 어 박찬희 잘자요 이게 어딜봐도 사람이지? 이거 어딜봐도 원숭이야 이거 어딜봐도 원숭이야 아 아니 누가 봐도 원숭인데 코가 원숭인건 아니잖아 사람 비하오졌다 저게 원숭이면 나도 원숭이야 만약에 원숭아 아 부채님 저거 닮았어요? 아 이거 그거다 그거다 이거는 그냥 도망가는거 와우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문을 안열려 빨리 문 열어줘 뭐라 써져있어? equality for all is the destruction of 유령 나왔어요 여러분 다 어디갔어요? 이것도 뜨면 보이나 엘리비턴가 이거야! 부채님 부채님 멈췄어 부채님 왜 가만있지 카메라 보는중 야 유령 누구야? 야 여깄다 여깄다 여우님이야 여우님 여우님이다 여우님이다 거실있어 거실에 야 농락이야 농락 야 누구야 이거 거실에 있어 야 누구한테 쫓아간다 쫓아간다 이거 스테미노있어 스테미노 카페트있어 카페트 그거봐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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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맛있당 맛있어? 다시 죽은건 내가 님들을 같이 잡기위한 포스값입니다 잠깐만요 흐흐흐흐흐흐흐 지금 아 키맥스님 이리로와야 일로와요 오오와요 다다다다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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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뒤 뒤 뒤 제니 가서 막아요 뭔소리에요 형 거실로 다시 나갔어 거실로 다시 나갔어 벗데리도 있나 한번 잡히면 잡아야되는건건 잡히면 술래야되요 그래요? 응 잡히면 술래야됨 그래서 내가 잡힌거지 그럼 다 죽는거 아니야? 그러네 이게 시간제한이 있는데 스테미너가 있어서 조금 힘들다 이거 아니 그것도 모르고 위치말해주고 있었는데 불이 없다 제의도 없다 자 똑똑 메이가 왔어요 아아아아아아 메이 아니잖아 이거 두루루루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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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어딘지 봤는데 게임님 살려주세요 똑똑 메이가왔어요 살려주세요 24초로 가는 잡혔어? 이러면 끝나게 되는거지 결국엔 마지막엔 마지막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네 아하하하 마지막엔 서로 싸움없는 게임이네 서로 이제 편이 갑자기 하나가 되고 야 이번에 부처야 큰일났어 얘들아 도망가야돼 14초에 시간이 있어 우리 도망갈 수 있는 아 이거 문 열고 빨리 도망갈 수 있네 처음에 나랑 엘레베토 탈사람 험 우리는 문 열리기도 모르고 범.. 엠.. 범..그... 야 큰일났어 저쪽이 저쪽이 내가갔던 곳이 유령인인 곳이었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어가아어 으아아아앞 아아아아악 야 나 재인다 어 부처다 와우! 와우! 야 방금 문 열린거 봤어요? 아무도 안 묻는데? 와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제발요. 너무 많잖아 이거. 제발요. 20분 25초라고요. 아직. 제발요. 제발요. 안 돼! 나한테 3명 달려와! 어딨니? 푸른이? 푸른이? 개단 위로 올라가는거 누구니? 와 미소를 알 수 있겠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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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푸린 한 명 남았나 봐. 연희야 연희 남았어. 많이 나왔네. 푸린은 방프라면서. 이상한 소리나. 푸린이 없다. 푸린이 없다. 푸린이 없다. 와 무서워. 내가 캐리한다. 내가 캐리한다. 내 방송마저 모른다. 나 어딨는지. 그래? 와... 푸린이 어딨니? 푸린이 없다.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가봐라. 나 못찾는다. 푸린이 어딨니? 이 멈춘간 유령들. 계단 밑에 같은데 있을 것 같아. 그런건 아니다. 진짜 못찾겠는데? 1분이나 남았는데? 난 되게 획기적인 곳에 있다. 어디지? 절대 상상할 수 없을거야. 푸린아 뒤돌아봐라. 푸린아 뒤돌아봐라.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잠시만. 빨리 살려줘. 개인기 하나. 자 노래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으시고 하나 둘 셋 넷 후회 하고 있어 죽여! 아 진짜 아 즉결심판 이게 바로 트윈성. 맘에 아프다. 획기적이라면서요. 획기적으로 계단 밑에 숨어있었잖아. 여우님이야. 여우님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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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일로. 다들 일로와봐요. 어딨어 어딨어. 나한테 와봐. 아 너무해 너무해. 나한테 와봐. 쫓아가자 쫓아가자.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죽는다. 뭉치면 죽는거야. 안된거 같은데? 여러분. 점프맵을 이용하는거야. 아 그런거 이용하지마요. 이 여우님의 컨트롤은 우리보다 죽을게 분명해. 우리 무빙을 이용한다면 뭉치나 이거? 우리 양쪽으로 카메라 켭시다. 양쪽으로 카메라 켜. 여기서. 이게 켜도 유령이 보이는게 아니더만 발자국이 보이더만 아니 영혼처럼 보이는데 영혼처럼. 영혼이 보여요. 저기 있잖아 저기. 보여요. 저기 내가 보는 방향이 보이잖아 저기. 어 그러네. 원대 맞네. 저길 어떻게 간거야. 야 나 카메라 나 보여? 카메라로 봐봐. 나 보이? 어 보이야. 하이 부총. 최소 마이클 잭슨.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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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 어디있어. 내가 갈게요.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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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님 어니.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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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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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잡혔어. 도망가. 와 여운님 소질 있는데 너무 재밌어. 아 키맥슨이 또 잡혀 아니 키맥슨은 저거 여성분이라고 잡혀주시는거 아니야.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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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다들 도망가니까 내가 잡혔잖아요. 와 도망가는데 이거 뭉쳐있으면 안되네 왜 난 또 여길까 야 진짜 카메라로 나 봤잖아 똑똑 메이가 왔어요 잠시만 내 뒤에 누구야 내 앞엔 누구야 아 엑스님 내 앞엔 누구야 똑똑 먹어버릴까 어허 대단하다 이런 일도 알고 여깄어요 아니 여우님 으아아아아아악 와 도망가는거 봐 잘 도망간다 대단한데 프리님 살았어요? 안돼 안돼 참았다 어 부처갈까 봤어 시간이 많지 않아 부처야 너랑 나랑 너랑 나랑 항상 친구야 어디있을까 그거 치고필이 없어 치고필이 없어 부처야 안아프게 가요 부처야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처야 아프지 않아 딱 한대면 돼 한대면 돼 어떻게 올라갔니 하하하하하하 부처야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니 아 제이님 멀리 숨어있는데 아 초점이 가능하구나 흐하하하하 뒷쪽으로와 야 떨어졌구나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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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